그러니까 이거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아라가 이게 잘못된 거죠? 개들은 풀을 뜯어먹을 수 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설치니 여러분. 설치연수의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간단한 질문에 짧게 답변 드리는 Q&A 시간입니다. 질문 주세요. 그럼 이제 풀 뜯어먹는 게 있어요. 아, 네. 염소처럼 풀 뜯어먹는 친구들이 엄청 많죠? 특히 최근에 진짜 많습니다. 봄이 되니까 이렇게 풀들이 이렇게 파릇파릇 올라오잖아요. 그러면 이제 새로운 냄새도 나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동안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. 속이 좀 불편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뭐 구토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씹는 과정에서 약간 좀 까먹으려고 뭐 이렇게 먹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미국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다. 그냥 개들도 풀 뜯어먹을 수 있다. 그러니까 이거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아라가 이게 잘못된 거죠. 개들은 풀을 뜯어먹을 수 있다. 뭐 소화기계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. 뭐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직물을 핥는다거나 풀을 조금 뜯어먹는 아이들이 속이 안 좋을 수도 있다. 연구 결과도 예전에 있었거든요. 하지만 최근에는 개들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풀을 먹을 수 있다. 그러니까 평소에 소화기계의 증상들 구토나 설사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풀을 뜯어먹는다라고 한다면 아, 얘는 개풀 뜯어먹는 아이구나!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. 이상한 게 아니에요. 아, 이게 은근히 좀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. 우선 최근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뭘까요? 철죽! 딱 지금 폈어요. 우선 높이 자체가 낮아요. 바닥에 좀 깔려있는 경우들이 있고요. 그래서 아이들이 좀 관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는다면 식중독과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도 있어요. 뭐 심할 경우에 실명, 발작,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약간 그 위기탈출 넘버원 같은 느낌이고요.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. 막 거기 있는 철죽을 미친 듯이 뜯어먹지 않는 이상. 그리고 유채꽃은 우리 제주도에서 좀 조심해야겠죠? 유채꽃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 일으킬 수 있고요. 잎과 씨를 먹었을 때는 소화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튤립! 사실 고양이가 식물에 더 민감해요. 더 조심해야 돼요, 강아지보다는. 특히 고양이들한테 백합과 식물들이 되게 위험한데 튤립도 백합과예요. 강아지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튤립도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 문제나 호흡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입 주변에 자극돼서 좀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요. 이게 있었네, 이건 나도 몰랐는데 카네이션! 카네이션 같은 경우에도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. 혹시나 먹게 되면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 그리고 또 알러지 증상 다 비슷비슷해요. 그리고 이것도 그렇구나. 다육이! 모든 다육이가 막 연구가 잘 된 건 아닌데 특정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서맥 서맥이 뭐냐면 심장박동수를 느리게 하는 거죠. 그리고 조금 침울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다육이 다 위에 올려놓으세요. 솔직히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저는 우리 보호자님들한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. 강아지들한테는 식물 자체가 과하게 많이 먹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산책하다가 얘 먹지도 않고 그냥 냄새방 킁킁 먹고 있는데 이리와! 이런 거 하실 필요는 없다. 이게 더 중요해요. 같이 키울 수 있는 식물은 아예 없나요? 그렇진 않죠. 저도 처음 들어보는 아이들인데 아레카야자, 바질, 타임, 레몬밤, 하월시아 등은 그나마 안전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런 걸까 모든 것들을 이제 먹고 나서 구토설사 일으킬 수 있으니까 먹지는 않게 해줘라. 이게 포인트입니다. 오늘은 우리 개풀 뜯어먹는 아이들과 조심해야 되는 식물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우선은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다.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. 저희 세상인은 아니지만 뭐 버블이 같은 아이들은 엄청 뜯어먹어요. 저는 크게 말리지 않습니다. 잔디에 농약이 뿌려져 있는 것 같으면 조심을 해야겠지만 너무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저는 보호자로서 막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. 해도 되는 건 하게 해줘야죠. 그리고 제가 위험한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너무 다 위험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신경 쓰다보면 우리 아이들은 즐거울 수 있는 게 없어요.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과한 경우에는 보호자로서 막아줘라. 오늘의 정리입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질문에 소중한 답변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또 놀러오세요. 안녕. 안녕.